파스모타나사나를 좀 더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숙련자들은 반다를 명확하게 프라카 마실 때 물라반다 레차카 내쉴 때 우디어나반다 잘난다라반다는 항상 의식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실 때 골반기저 부를 수축하고 내쉴 때 복행근, 복부근육도 수축해 주세요 리드미컬하게 척추의 자연스러운 파동,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짜이 푸라나야마와 함께 사이타 푸라나야마 아멘 초급은 초급답게 중급은 중급답게 고급은 고급답게 숙련은 숙련답게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적절하게 적절하게 서서히 서서히 풀 스트레칭 시켜줘요. 풀 스트레칭 무한하게 확장시켜줘요. 무한하게 많은 동작이 아닌 딱 하나 파스모타나사나로 충분하고 파스모타나나사나로 확실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 아사나에 담아보세요. 한 동작만이라도 제대로 깊이 있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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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반따아사나로 돌아오고 아동카스바나아사나로 돌아오고 부분적으로 방편적으로요 부분적으로 방편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숙련 최소 4단계로 나눠서 자세를 접근해 보세요 고개를 잘 떨궈볼까요? 눈 편안하게 감고 보라 선생님 보고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보라랑 위치를 바꿔볼까? 보라가 앞으로 와서 앞에서 동작을 좀 보여주면 이름이 어떻게 됐지? 예진이? 예진이가 이렇게 수업하기 좋을 거야 보라야 타의 모범이 되라 타의 모범이 되라 내가 상응장을 줄 수 있을 거야 타의 모범이 되라 타의 모범이 돼 참 좋은 말이죠 타의 모범 타의 모범 초급, 자연스럽게 횡경막 호흡을 해주세요 중급, 우짜이 호흡을 해주고 고급, 사이타 호흡을 해주고 숙련 쿤달리니 호흡을 해보세요 쿤달리니 각성을 위해서 반달을 좀 더 깊이 있고 섬세하게 그리고 다같이 서서히 서서히 풀 스트레칭 전화의 모범이 되라 운가 되라 하지만 소금도 눈에 요 요 차투랑가 아싸나 차투랑가 차투랑가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면서 아난타아사나 준비해주세요. 아난타아사나 준비 무릎 45도 굽히고 오른손으로 측도구를 받치고 자 1단계 왼쪽 엄지발가락을 잡고 골반과 어깨를 열어주고 양쪽 옆구리를 곧게 펴보세요. 무릎 굽히고 무릎 굽히고 가슴 열고요. 좀 더 엄지발가락을 깊숙히 다섯 손가락 마디마디 전체로 잡으세요. 가능하면 눈을 감고 앞쪽 바닥을 바라보고요. 고개가 들리지 않도록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균형을 잡아보세요. 2단계 왼다리 수직으로 뽑아올리며 왼팔도 수직으로 다리 안쪽을 좀 더 반듯하게 펴주세요. 중심 의식하며 3단계 오른 무릎 펴서 오른 다리가 45도 각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균형 잡기 아주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균형 의식하며 천천히 30도 15도 5도 숙련자들은 딱 몸 오른쪽 옆선을 일직선으로 만든 다음 균형 잡고 왼쪽 골반 뒤로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귀 푸는 호 골반이 풀릴 수 있도록 어깨가 풀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특히 왼 손목 전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오른쪽 오른쪽 새끼 발가락 바깥선 균형을 잡고 양 무릎 안쪽 잘 펴고 양쪽 넓적 다리 안쪽 근육을 안으로 조여주세요. 내전근 폐쇄근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 주시고요. 엉덩이 모양을 좀 더 명확하게 돌아올 때도 부드럽게 무릎 구부려서 한 번 더 골반 열어주고 가슴 열고 어깨 풀고 보륵시아 산하듯이 왼쪽 발바닥 오른쪽 넓적 다리 중심부 안쪽으로 뒤꿈치 골반 기저부 물라 다라 차크라 가까이 마카라 산하로 긴장 풀고 호흡 고르고 자 이제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안한탄 사나 준비해주고 양 무릎을 45도 정도 굽혀서 균형 잡기 편하게 자 1단계 오른쪽 엄지 발가락 단단히 깊숙이 확실하게 다섯가락 마디마디 전체로 잡으면서 골반 열고 가슴 열고 어깨 귀랑 멀리 겨드랑이 안쪽 수축하면서 지금 왼쪽 넓적 다리 바깥쪽으로도 바닥을 눌러서 균형을 잡아주세요 시선 앞쪽 바닥을 본 상태에서 눈을 감고요 자 주의해야 될 점 어렵게 난이도를 높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알맞은 자세 약간만 어려운 자세를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편안한 자세를 취해도 좋아요 1년 이상 수련하신 분은 약간 어려운 자세를 추구하고 1년 이내 수련의 기간이 있으신 분은 안정성을 추구해보세요 안정성 자 2단계 오른다리 곧게 뻗어올리고 좀 더 오른팔을 수직으로 오른다리를 아래쪽으로 밀어올리면서 오른쪽 발바닥 위에 쟁반을 올려놔도 떨어지지 않도록 수평으로 맞춰요 수평 오른쪽 엄지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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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깨어나듯이 손가락 마디 마디 전체 균형 의식하며 3단계 왼무릎 펴주고 부드럽게 왼다리 아래쪽으로 균형 잡을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고 주의해야 될 점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양쪽 옆구리 특히 오른쪽 옆구리를 쭉 펴서 가슴을 밀어올리듯이 무릎 안쪽에 힘을 줘 보세요 엉덩이 모양을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엉덩이 모양을 명확하게 손목 관절을 분절시켜 보세요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 견갑골과 몸통 사이 무릎 굽히고 한 번 더 골반을 활짝 열어주고요 무릎씨 아산하듯이 뒤꿈치를 확실하게 물라 다라 차카라 위치 확인해놓고 마카라 아산 매트랑 자기 몸을 반듯하게 가지런하게 만들어놓고 부지안 간사 부지안 간사 부지안 간사 부지안 간사 부지안 간사 부지안 간사 기본적으로 아싸나 챙기면서 호흡에 집중해 주세요. 초극, 자연스럽게 횡경막 호흡, 실제적으로 횡경막을 움직여서 호흡을 해주세요. 중국 우짜이호 명상적인 소리를 만들고요. 깊고 고요하게. 고급 사이타 호흡. 완전 호흡을 추구해서, 완전 호흡. 폐호흡과 함께 피부 호흡까지. 피부에 모든 모공을 열어놓고 모공을 눈처럼 활용하면서. 숙련자들은 의식의 각성을 위해서 쿤달린이 호흡. 반다에 집중하면서. 푸라카, 물라반다, 레차카, 우디아나반다. 마실 때 물라따라 차카라에서 사스라 차카라로 뒤쪽으로 에너지가 상승하고. 내쉴 때 사스라 차카라에서 물라따라 차카라. 앞쪽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다같이 명상적으로. 다같이 명상적으로. 다같이 명상적으로. 다같이 명상적으로. 다같이 명상적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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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숙명자들 라자카포타 안파라반도. 다같이 부드럽게 마카라 상으로. 다같이 부드럽게 마카라 상으로. 이번에는 왼쪽 옆구리 바닥에 대고 준비해 주고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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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에 아주 좋은 경향성을 만들어 보세요 경향성, 아주 좋은 경향성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의식적으로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요가를 접근하는 아주 좋은 경향성을 만들어 보세요 3단계 4단계 자기 성향, 패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요 이 순간, 이 장소에서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그리고 신중할 때는 신중하게 자유롭게 이 시간, 이 장소에 맞춰서 해보세요 이 시간, 이 장소에 맞춰서 해보세요 아이콘 아이콘 그걸 안가유 이 장소에서 사유로워질 수 있도록요 아이콘 확실하게 손목관절을 분절시키고 무릎관절도 건강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자세가 쉽다고 쉽게 하지 말고 쉬운 자세에서 깊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몸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몸이 하면 할수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건강의 핵심은 기본 자세, 쉬운 자세, 골반이 열리는 자세 어깨가 풀리는 자세, 척추가 펴지는 자세 있어요 돌아올 때도 의식적으로 무릎 구부려서 골반 열어주고 모든 것의 시작 물라드라 차크라 확인해주고 마카라 아사나 무지한 마카라 아사나 여유가 있다면 우리도 한번 가보죠 여유가 있다면 우리도 함께 그러신데요? 감사합니다. 다같이 신중하게 아르다 라자카 보타 좀 더 신중하게 라자카 보타 기분좋게 등근육을 쥐어짜듯이 수축해주세요. 마시며 아르다 차트라니까 내쉬며 무릎 하나씩 앞으로 안타라반다 발 안쪽 무릎 하나씩 붙이면서 아돔카 바지라 바지라 다이아몬스 포스죠. 몸과 마음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투명하게 빛날 수 있도록. 깊은 호흡을 통해서. 바지라사나 상체 세우고. 한우만 합시다. 니타다. 왼발 앞으로. 가볍게 아슈아산찰라사나로 골반 안쪽 의식해주고. 아루다. 한우만 아사나에서. 왼쪽 다리 뒤쪽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아도모카 한우만 아사나. 감당하기 힘드신 분은 돌아와서. 부장과 아사나 동작을 대체해주시면 돼요. 부장과 아사나 동작을 대체해주시면 돼요. 숙련자들은 왼쪽 좌구를 바닥에 대었다면 한 번 더 골반을 정렬시킨 다음. 척추를 수직으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집중해보세요. 직관력과 통찰력이 열릴 수 있도록요. 심안이라고 하는 제3의 눈. 미간 안쪽 의식의 공간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 눈은 육체의 눈을 감아야지만 열리게 됐어요. 육체의 눈을 감고. 미간 안쪽 예상에만 감아야지만 열리는 눈을 감아야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감아야겠지만은 세상을 감아야 양쪽 옆구리 균등하게 펼쳐지면서 한번 취약 부위에 의식과 호흡을 좀 더 집중해 주세요 골반 중립과 척추가 수직인 상태에서 골반 안쪽으로 바닥을 균형 잡을 수 있다면 안잘리무드라에서 우르두밥 한다 확실하게 흉부 전체를 확장시켜 끌어올리고요 그런 다음 팔을 수직으로 한우만 아사나 기본자수 골반 열고 골반 정렬시키고 척추 수직 다리가 길고 가늘어지고 탄력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교정될 수 있도록 8자, 5자, X자 다리가 교정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큰 걸음 한 걸음으로 과감하게 자신의 장애물을 넘듯이 딱 큰 걸음 한 걸음으로 이리도강이라고 하는데 이리도강 딱 한 걸음에 강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의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거를 불교에서 신족통이라고 해요 자신의 의식의 장애물을 한 걸음에 뛰어넘어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오늘 처음 수련하신 분도 있으니까 10분만 합시다 10분만 힘들면 부재한가와서나 그렇지 관훈 선생님은 반성 크게 하면서 고개를 바짝 숙여지 고개를 딱 배를 조이면서 후굴은 충분하니까 전굴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동안 100개의 산은 뛰어넘었을 거 아니야 그 까르마가 다 넓적다리 뒤쪽에 쌓여서 그 까르마를 해소시켜줘야 돼 까르마 해소 만보 천보가 아닌 한 걸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숙여주세요 살살 뒤쪽 전체 뒤쪽 전체 의식하고 골반 교정하고 다 같이 엉덩이 모양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엉덩이 모양 건강하게 군살이 붙지 않도록 군살을 떼어내듯이 더 여유가 있다면 여기서 발라클리아 산하듯이 백밴딩 순수하게 척추를 분절시킵니다 소희선 천천히 눈떠서 몸 어디로 하얀지 봐봐 딱 뒤로 했을 때 성의 선생님이 보여야 돼 연지야 잘하고 있는 것 같니? 손 바닥 짚고 오른다리를 보지 말고 한번 정렬시켜봐 오른다리가 안으로 많이 말려들었다 오른다리를 바깥쪽으로 30cm 빼듯이 오른다리 바깥쪽 오른발에 어치로치 그렇게 해서 골반을 맞아야 돼 그리고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수평 맞추면서 수지선도 똑같아 바닥 짚고 바닥 짚고 바닥 짚고 오른쪽 골반을 안으로 말면서 오른다리 바깥쪽으로 딱 하고 남성분들이 반성을 확실하게 하고 있네 남자들은 참 어려운 자세고 반대로 참 중요한 자세 남자분들은 전리선 부위를 의식해서 그쪽을 클렌징하듯이 해주세요 지민님 아르다하누만 하사나 아르다하누만 하사나 골반을 딱 수평으로 맞추려는 의식이 있어야 돼 골반을 수평으로 맞추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 좀만 더 앞으로 한번 움직여볼까 사사사 좀만 더 앞으로 발을 더 골반을 풀어줘서 사사사 앞으로 왼쪽 넓적다리 대퇴사두근에 집중하면서 어치 그리고 어깨 힘들어가지 않도록 체중을 활용해 윗잎술의 긴장 풀고요 윗잎술의 긴장 풀고 힘들수록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힘들수록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힘들수록 내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자신의 패턴에서 까르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10분만 합시다 다같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아동무카 바지라하사나로 부장과 사나에서는 라자카 보다 살짝 했다가 아르다차트랑과 아동무카 바지라하사나 하면 돼요 한우만에서도 천천히 역순으로 역순으로 다같이 아동무카 바지라하사나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자세로 바지라하사나 바지라하사나 니트다 오른발 앞으로 왼쪽 골반을 풀어줍시다 가볍게 아쉬워하는 찰나 아르다 한우만 아사나 오른다리 뒤쪽 자극 휴일 깊게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 우선 아도무카 아노만 아사나 고개를 잘 숙여주세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누만 아사나를 연습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다치기 쉬운 자세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만큼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커요. 좌골 바닥에 닿았다면 척추 세워서 준비. 부분적으로 방편적으로 좋은 경향성 까르마를 만들어 보세요. 힘들수록 호흡을 정성스럽게 힘들수록 자세를 좀 더 정확하게. 인경. 인경. 지금도 손가락이 단련될 수 있도록 아니면 손바닥 전체나 손가락이 단련되게 손등 손가락을 볼록하게 반원을 그리거나 아니면 손바닥 전체 바닥을 안정으로 짚거나 확실하게. 다같이 어중간하지 않도록. 어중간하지 않도록. 자신감. 지금 이 순간은 한번 타협을 하지 말아봐요. 골반이 안정됐다면 안잘리 무드라에서 오르드바 반다. 흉곽 전체를 확장시켜서 끌어올리고요. 그런 다음 팔을 수직으로 뒤통수에서 이두바 끈을 서로 가까이. 서서히 서서히 풀 스트레칭 전체를 늘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부분만 늘려서 문제가 되고. 전체를 늘려보세요. 지성을 미나랄하게 활용해보세요. 지성을 미나랄하게. 인지능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느끼면서. 느끼면서.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아니라 한번 머리에서 지성을 활용해서 조절한 다음 자세를 접근해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감당하기 힘들다면 돌아와서 부장가 아싸나로. survival. 보여주세요. 너, 의심도. 그것이 바닷가 아싸나로. 너, 의심도. 인지능력이. 요리도. 감사합니다. 자, 숙련자들 이제 백밴딩, 척추 분절. 정확하게 수평 의식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눈치 보세요. 자기 눈치. 부장가사나에서 우르두바무카. 아르다라자카포타. 아르다라자카포타. 엎드리신 분 한번 해봐. 이제 마지막 1분만. 부장가에서 아르다라자카포타. 라자카포타까지. 아르다라자카포타. 자, 다같이. 아르다라자카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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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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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사나. 사바사나. 아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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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라사나에서 우르드바 다누라사나 안타라반다 잡아서 파리뿌르나 우르드바 하누라사나에서 숙련자든 에카파다 우르드바 하누라사 다같이 아르다 우르드바 하누라사나 충분히 시간을 유지해주세요. 아르다에서 초급은 이 자세만 반복하시면 돼요. 이 자세만 힘들면 휴식하다가 이 자세만 중급 이상 우르드바 하누라사나 고급 안타라반다 잡고 어깨관절을 의식하면서 파리뿌르나 발의 위치를 한 10cm정도 안으로 움직인 다음 오른다리 수직 에카파다 오르드바 하누라사나 왼쪽 골반 밀어올리고 왼모릎 퍼지지 않도록 정렬시키고 왼발 안쪽에 힘을 주셔봐 돌아와서 안타라반다 잡고 정렬시키고 왼더리 에카파다 오르바라나 오른쪽 골반으로 똑같이 돌아오고 각자 자신의 진도에 맞춰서 꺼내보세요. 여진샘은 비파에 다한다에서 살람바시르사사나로 한 번에 한 번에 천천히 그리고 살람바시르사사나 반다 잡으면서 아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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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라로 훅을 했다가 곧바로 깊은 정글하면서 다른 분은 한 번 컴업 컴업 안 되신 분 한 번 컴업 의식해보고 연진이 와서 워킹 연습해 워킹 연습해 저쪽에서 드롭백 해갖고 고개 이쪽으로 하고 조금만 힘내봅시다. 조금만 한 시간 동안 몸풀고 아까우니까 한 시간 동안 몸풀고 아까우니까 깊은 곳이 풀릴 수 있도록 깊은 곳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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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손발 오른팔을 들 때 왼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과 어깨가 균형에 맞춰질수록 살살 호흡 고르고 다시 드롭백해서 발이 저쪽까지 가는 걸로 자 이제 충분히 하시는 분 똑같이 아도무카 바지라아사나로 마무리 해주세요 자 브루치카사나 균형 잡고 뒤쪽으로 호흡 고르고 양발 같이 양발 같이 조금씩 조금씩 보폭을 조려 보폭 너무 크면 더 위로 봐 자 밀어올리면서 밀어올리면서 골반을 좀 더 뒤쪽으로 잡아 빼 골반을 잡아 빼 골반을 뒤로 잡아 빼야 돼 호흡 다시 배 조이면서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배를 조이면 천천히 천천히 반복 쭉 밀어올리듯이 실사파다 하듯이 똑같아 무릎 꿇히고 무릎 꿇히고 얼굴 가슴 앞으로 호흡 훨씬 좋아졌네 발가락 잘 펴주고 이때 이렇게 해줘야 돼 오른쪽 골반을 엉덩이를 좀 더 앞 좀 밀어주면서 배 조이면서 최대한 천천히 마지막 한 번만 더 쫙 늘리면서 아 굿굿굿굿굿굿 발 안쪽 붙이려고 하고 골반을 주시고 여기서 한번 균형을 잡으세요 오른쪽 골반에도 신경 써줘야 돼 오른쪽 골반 응 좋았어 끝까지 의식하고 살짝 자 다같이 아도무카 바지라 아도무카 바지라 용 다시 누워서 멋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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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무카 바지라 잘하러 아도무카 바지라로 응 아도무카 멋지게 멋지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아도무카 바지라 멋지게 한번 해봐 멋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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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무카 바지라아사나로 시간 충분히 될 테니까 멋지게 아도무카 바지라아사나로 연휴 아 아 아 숙련자들은 아도브카 피라사나 다같이 아는 범위 내에서 반달을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아도브카 피라사나 아도브카 피라사나 바지라사나 만두기 파바나사나 초급은 아도브카 중급이상 우르드바스트 초급은 아도브카 다같이 발목을 X자로 리본 모양이 아니라 X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도브카 피라사나 아도브카 피라사나 팔꿈치 좀 더 확실하게 조정해주고 눈 감고 다같이 돌아와서 바꿔서 발목 바꾸고 초급은 아도브카 초급은 아도브카 중급이상은 비스간적으로 깍지 껴서 오르드바스트 살살 살살 팔을 수직에서 뒤쪽으로 배 조이면서 배 조이면서 해줘야 돼요. 척추 늘리고 끌어올리면서 호흡을 횡경막 아랫부분부터 목구멍까지 가득 채우고 가능하면 횡경막 아랫부분부터 비우려고 한번 해봐요. 어려우면 목구멍부터 비워도 좋아요. 자 돌아오고 아도브카 스바나 선 쭉쭉 눌려 자 자 이때 가슴 조이고 복부 조이고 등을 살짝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그렇죠.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올리듯이 등을 넓게 펴줘봐 고개 떨궈야지 인경 자 바지라아사나 어느 다리든 어느 팔이든 하고 싶은 대로 고무카사나 해봐요 고무카사나 골반 교정과 어깨 교정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방식대로 두 번째 할 때 딱 고 다리 팔 바꿔서만 하면 돼요 바꿔서만 하면 돼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왠만하면 바지라아사나 할까? 광석님은 왠만한 바지라아사나 편안하게 앉아서 왠만하면 바지라아사나 힘들면 편안하게 앉아서 한 팔 뒤로 한 팔 아래로 한 팔 아래로 환절기가 왔어요 그죠? 환절기가 왔어 환절기가 왔어 잡혀? 안 잡히면 수건 하루미 치고 잡을 수 있어? 목 긴장 풀고 손목 교정하고 새끼손가락까지 한 번 새끼손가락까지 새끼손가락까지 아 정신 어깨 많이 풀렸네요 아 놀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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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해봤자 어깨 부러지는 것밖에 안 돼요 해봤자 어깨 부러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해봤자 어깨 부러지고 어깨 부러져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또 이번 기회 좀 쉬는 거지 이번 기회 좀 남한테 대우도 받고 보험 처리도 하고 계속 계속 보험 많이 내잖아 보험 많이 내잖아 보험 처리 좀 활용하는 거지 활용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얼마나 이렇게 잘 됐는데 조금 더 엄지손가락까지 딱 조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손목이 깍조여 손목이 늘어난 느낌 늘어난 느낌 어깨가 교동된 느낌 특히 오른쪽 어깨 뒤로 아래로 자극부 의식하면서 나도 모르게 붙잡는 부위에요 그 붙잡는 부위를 풀어줘야 돼 해랑 해봤자 뭐밖에 안 된다고? 어 그럼 보험 처리해갖고 푹 쉬면 돼 푹 쉬었는데 이렇게 쭉 연지도 한번 띄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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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잘 써야지만 등근육이 좋아져 엄지손가락만 쓰면 어깨 근육만 좋아져 어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 돼 자 부드럽게 풀어줄 때 놀라지 않도록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아두모카스바나사나로 어깨 펴주고 무릎 펴주고 척추 펴주고 리셋시키고 늘려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공간 깊은 호흡으로 공간을 만들고 근육인대에 조절해서 공간을 만들고 근막과 근막의 공간이 행동해주세요 다같이 무릎 우선 눈으로 보면서 정렬시키고 지금은 가슴을 숙여야 돼 가슴을 숙여서 등을 밀어올리듯이 그리고 팔꿈치도 정렬시키고 어깨 펴주고 열어주고 어깨와 목 사이 등 위쪽에 상부 승모근의 주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리의 힘 다리 팔 바꿔서 고모카사나 다리 팔 바꿔서 고모카사나 예진은 탁 올라가야지 발목 붙이고 넓덕다리 중심부가 엇갈릴 수도 탁 올라갔어 왼쪽 뒤꿈치 그렇지 골반 중심부 물라반다 위치 잡아놓고 이쪽이 좀 많이 힘들죠 이렇게 손목 교정하고 잡을 수 있는데 다시 힘들면 지금 오늘 안정적으로 가봅시다 수건 활용해서 열 손가락 마디마를 딱 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쁜 호흡 그리고 손목 이렇게 딱 조일 수 뒤통수로 뒤통수로 발동을 맞추고 손가락 하나하나씩 두 개에서 세 개 세 개에서 네 개 네 개에서 다섯 개로 다섯 개로 제 수염 이렇게 염색하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양아치가 되겠지 양아치가 되겠지 머리카락은 참 분위기 있고 좋은데 저렇게 하면 수염 저렇게 하면 양아치가 될 거야 양아치가 양아치가 될 거야 사사사사 경각골 밀어올리고 약지 옆구리도 균등하게 균등하게 새끼손가락 신경쓰고 한 번 부러뜨려 봅시다 한 번 부러지나 한 번 부러뜨려 봅시다 한 번 부러뜨려 한 번 부러뜨려 봅시다 한 번 부러뜨려 봅시다 제가 책임은 안 질게 사회에서 책임을 질 거야 사회에서 그동안 낸 세금이 아깝잖아 호흡하고 한 번 부러지나 한 번 해보는 거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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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만 호흡 목 그냥 풀고 가슴 열고 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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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마디마디 조여서 계속 기억시켜 손가락 마디마디 굽히고 조여서 손목이 늘어나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돼 늘어나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돼 해야지 해야지 이제 좀 더 틀어졌다 바로 잡으려고 해 가슴도 어깨도 견갑골도 바로 잡으려고 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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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아동 카스바나 하사하라 우타나 아사나 앞에 벽에 계시면 매트 뒤로 가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확 넘어질 수 있으니까 손목이 문제가 있을 때 많이 권장되는 아사나가 우타나 아사나에서 보세요 이제 손등 바닥에 대고 발바닥을 밟고요 발의 간격을 골반 넓이 정도로 그리고 발가락이 위로 올라갈 정도는 깊게 잡아보세요 바닥 바라보고 발 안팎을 단단히 잡고 파다스트라로죠 거기에서 초급은 앞으로 숙이고 중급은 한번 뒤꿈치를 들어올려봐요 너무 높게 들지 말고 들어올리고 손목을 뽑아내듯이 아웃해봐요 그렇지 뒤꿈치를 좀 더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손목 뽑아올리고 오른쪽 좀 더 신경 써서 좋아요 풀어주면서 우타나 아사나 팔꿈치 굽히고 팔꿈치 안으로 단단히 조여주고 이제 같은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거나 이번에는 여기가 있다면 손바닥 바닥에 손등을 밟으면서 같은 방식으로 해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조여주세요 한번 시도해봐 양발 골반 넓이에서 발목과 발목 사이가 한 뼘 정도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가지고 한번 해봐 한번 뒤꿈치를 들려고도 하고 힘들면 팔꿈치 구부려서 앞을 숙이고 손바닥을 밟았을 때 팔꿈치 굽히는 거예요 기본 파다 스타 오아 변형 볼 한번 손등 밟아봐 손등 밟아봐 손등 밟아봐 손바닥 바닥 그렇지 높게 둘 돌아와서 우타나 아사나 부드럽게 말라 아사나 편안하게 단다아사나 사바아사나 둘이 위치 누가 한 명 돌아 그렇지 누가 한 명 돌아야지 이따가 발 위에 얼굴 때려 잘못하면 볼 한번 좀 더 내려가서 앞에 공간을 의식하고 이제 각자 알아서 마무리 각자 알아서 마무리 해보세요 자세히 알아들 worthy coordin것도 될 거에요 괜찮은 없을 것인데요 차 мы 좀 주세요